그댈 보면 끄질이 웃습니다 바보처럼 자꾸만 그래 아마 내게 사랑이 온 건가 그대는 내 마음속에 패스를 내 가슴에 뼈를 수놓지 I'm genie for you girl 내 숨을 먹게 하지 그대가 원하는 건 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의 이유는 없잖아 You know 그대는 darling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darling So I'm gonna love you Like I'm gonna lose you I'm gonna hold you Like I'm saying goodbye Wherever we're standing I won't take you for granted Cause we'll never know when When we'll run out of time I'm so I'm gonna love you I won't take you for granted 끝까지 제 기술이다 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이는 워낙에 베테랑이고 소유 많이 사는데 사실 저는 지금 처음이라서 엄청 많이 긴장하고 지금 조연이가 있어서 너무나도 의지도 많이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봤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일부러 좀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안 하셔도 되요 너무 조연이가 팀이 많이 돼서 너무 고맙고 카티아소 선생님과의 인연 덕분에 이렇게 베리코리안이라는 굉장히 큰 행사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 종연이 저 우리 카티아조 선생님 베리코리안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베리코리안 카티아조 짜요 2 delta 2 2 3 3 3 어머, 토마토같아, 뒷무스 웰컴 아, 유 머스 비 아, 대니얼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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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니얼이에요 나 꼬마로 온대 나 꼬마로 온대 나 꼬마로 온대 아니, 알어? 아닌가요? 아니, 엊그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뭐 인사부터 하고 지효랑은 어떻게 알아? 저랑 이제 처음 만난 건 러밍맨에서 만난 거예요 같이 중국 스케줄도 갔다 온 적도 있고 중국도 같이 갔다 그래서 내가 꼬마로 온대 아, 그때 꼬마로 온대 누나가 꼬마로 온대 진짜 좋아해서 꼬마로 오라고 하면 뭔가 눈치채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 근데 내 생각에는 지효 누나가 복숭아일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지효 누나를 주냐면 타사가 잔잔할 때도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효 누나를 내가 처음 봤을 때는 바로 앞에서 마주보고 바로 먹는데 한마디를 남는 거예요 둘이 처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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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거려서 둘 다 낯거려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친해져가지고 저는 누나의 그런 약간 두 가지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다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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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구나 약간 저만 저만 약간 의심이 가나요? 왜? 내가 찾udos 여보 저게 러브erne 러브랑 실패했습니다 웃음 오 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